무수한 생명을 품고 있는 대자연의 고장 대마기행길 부산으로의 여행을 떠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 길 떠나는 최주봉입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네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것은요 푸른 산 바다 강 함께 있는 삼포지향의 도시 부산에 와 있습니다 철 따라 다양한 생명체가 머물렀다 가는 곳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 부산 네 오늘 테마기행 길은 천의 생태의 보고라 불리우는 을쓱도로 한번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좋으시죠? 자 그럼 레디 고! 을쓱도에서 가덕도까지 이어지는 낙동강하 광활한 갯불과 모래톱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암이산 전망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미산 전망대 여신가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아미산 전망대에 낙동강하고 예예예 오! 여기선 전망대가 오는데 어디가서 봐야 제대로 봅니까? 삼천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그럼 저를 좀 안 해주면 해주세요 우와 여기 올라오니까 아주 사방이 엉뚫려가지고 잘 보이네요 이곳은 낙동강 하구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고요 노을도 정말 아름다워서 부산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곳입니다 네네네 망원경을 이용해서 낙동강 하구의 연한 사주와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전망대지요 여러 가지 섬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섬이에요? 이건 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섬 같아 네 여기 있는 모래톱은 해안선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한 사주라고 하는데요 남해 바다와 낙동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강 상위에서 퇴적물이 많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 퇴적물들이 바다에 흘러들어갔다가 다시 파도 위에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사여서 해안선을 따라서 만들어진 섬을 연한 사주라고 합니다 연한 사주? 네 여러 개가 있어요 보니까 네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여기에서 무슨 생명체가 살겠죠? 네 여기 서 있는 곳에서 왼쪽에 보이는 섬을 도요등이라고 하고요 도요등은 아주 작고 예쁜 도요새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도요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섬이 물을 호수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섬이 보이시죠? 네 도요등 다음에 보면은 그렇죠 예예 거기는 백합이라는 조개가 많이 나던 곳이라고 해서 백합등이라고 하고요 또 그 더 위쪽에 보시면은 삼각형으로 삼각조가 보입니다 그 섬은 맹금머리 등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도요섬이 날아오나요? 그래요? 예예 여기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죠? 예 사람이 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세요 아 조업하시는 분들은 예예 모래톱과 철새 낙조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낙조가 아름다운 곳이래요 와 낙동강 하류지역은 천연기념을 179호로 지정된 철새들의 서식지입니다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서 낙조도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예 낙조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아름답기도 아름답지만 낙동강 하구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하거든요 하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한 장소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장소가 드물답니다 저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거든요 모래톱이라든지 여기서 사람이 인적하기에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이런 생물체가 살고 있다는 거 이건 뭐 이런 모래톱은 없어지지 않겠죠? 오래오래 남겠죠? 네 그렇겠죠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 낙동강 하구에는 수생식물이 풍부하답니다 그래서 일까요? 매년 13만명 마리의 철새가 찾는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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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네 여기는 낙동강 하구에 있는 얼숙도 얼숙도라는 섬인데요 예전에는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라고 할 만큼 철새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지금은 예전보다는 숫자가 줄었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새가 많고 물이 맑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얼숙도 섬 전체가 새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지 뻥뻥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조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네 여기는 새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인데 우리 사람을 못 느끼게 자위를 노출하지 않고 새를 관찰해야 되잖아요 탐조대구나 탐조대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촬영도 할 수 있고 네네 여기서 시끄럽게 떠들 순 없네요 그렇죠? 어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다 들어올 거예요 저기 섭취에 보이면 새들이 좀 보이죠? 저건 무슨 색? 저기 색깔이 이제 몸 전체적으로 흰 거는 중대백노라고 중대백노? 네 중대백노라고 여름철새이고 그리고 외갈이도 있고 아 저거 외갈인가? 네 지금 바라보니까 무슨 철새들이 많지는 않아요 종류가 여름이라서 그런가 네 대부분 겨울에 아주 많이 옵니다 겨울에 150종 가까이 여름이면 새백노, 새제비 갈매기, 꼬마 물때새 겨울에는 고니 기러기 등 150여 종의 철새가 머물다 가는 을석동 이곳에 야생동물치료센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생동물치료센터라고 그랬어요 동물들 치료해주는 곳이겠죠? 네 맞습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여기는 부상당한 야생동물들 직접 구조해가지고 네 치료하고 재활까지 거쳐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부산에서 구조한 야생동물을 치료한 후에 자연으로 복귀시키는 야생동물치료센터 지난 2008년에 설립됐대요 처치하고 처치? 뭐 소독 소독하는 임시치료 네 여기는 이제 입원장이거든요 입원? 네 아픈 야생동물들 입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먹이도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이도 먹고 그 다음에 좀 공간이 협소하니까 이제 다친 동물들을 많이 움직이면 또 더 다치기 때문에 그래 좀 협상 공간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나면 조금 넓은 공간으로 이용해서 재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세오리기라고 하는 친구인데 세오리기 네 세오리기 네 맹급류고요 맹급류에요? 네 멸종위기 야생동물 B급입니다 이제 건물에 충돌해서 유리창에 충돌해서 오른쪽 날개랑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서 들어왔고요 야 저거 쳐다보는 거 좀 봐요 매섭매 한 달 전에 수술해서 맹급류 네 풀이가 말이지 몸짓은 작지만 아주 아주 와일독이 생겼어 보니까 그렇죠 매랑 비슷하게 생겼어 세오리기 네 세오리기 네 세오리기 야 빨리 저 완쾌해서 나가야지 응 알았지? 밥 잘 먹어 먹는 건 잘 먹어야 돼 그래야 나를 수 있어 쳐다보는 거 보니까 아는 거 아는 거 치료 잘 받아 오케이 그럼 이것도 그동안 적응 훈련을 했나요? 지금은 아직 훈련하기 전이고 치료가 다 끝나고 큰 곳으로 옮겨서 뼈가 다 붙은 다음에 이제 회복 훈련을 하거든요 아 뼈 붙어요? 네 오늘 내일 중으로 큰 곳으로 옮겨가지고 이 친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기가 도울 예정 그렇습니다 이곳 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동물의 80%가 새입니다 새 연간 1500마리 정도 구조한다고 하는데 고라니 노루 등의 포유류도 있다고 하네요 배수로 쪽에 빠진 거예요 배수로 쪽에 빠져가지고 이제 구조가 돼서 들어왔고요 어릴 때 들어와서 직접 분유를 먹이고 하루에 세 번씩 분유를 먹이고 키워가지고 지금 거의 적응이 끝났거든요 이제 풀도 잘 먹고 분유도 이제 거의 뗐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그래요 구조된 곳 근처에 자연 복귀시킬 예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훈련하다가도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죽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생동물은 일단 야생동물이 구조돼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야생동물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구조돼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부상을 입어야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안 되고 못 되고 이제 죽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여기에 고은이 한 마리가 네 날개를 다쳐가지고 네 나가야 되는데 회복이 안 돼서 그냥 여기 눌러앉은 고은이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들어온 지 좀 됐는데 여기 있어요? 예 지금 저쪽 바깥에 대체 소식지에 지금 있으니까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10년째 보호 중인 큰 고은이를 만나러 갑니다 한쪽 날개를 잃어서 연구장에 개체로 등록해가지고 보호 중이래요 저희가 동물들 자연 복귀를 여기서 많이 시킵니다 아 여기에서? 네 먹이도 풍부하고 날았을 때 사방이 탁 트여 있어서 자기가 어디로 날아갈지 잘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 복귀시키는 개체도 제법 많아요 예 아 저게? 혹시 저 고은이 아니야? 네 저 오른쪽이 고은이고요 왼쪽은 거위 그 뒤에는 큰 고은이? 저희 이제 10년째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10년? 네 2013년부터 여기 살고 있습니다 두 고은이가 친숙고기 지내겠어요 보니? 네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붙어가지고 붙어가지고 네 일반인들이 네 다니다가 동물들이 상처 입고 네 아픈 걸 봤는데 네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연락을 해서 이로 데려와야 되나요? 그 다친 동물을 보시면 일단 해당 구청 구청? 네 구청에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오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마다 이런 야생동물치료센터가 다 있습니다 오 그래서 야생동물치료센터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 연락을 취하면 그분들이 와서 직접 데려가서 네 저희가 구청하고 치료하고 아 그럼요 야생동물센터에 있는 친구들이 하루빨리 건강하게 자연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자연이 살아있는 사하하고 이곳에서 특별한 맛을 찾았습니다 와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의 특별한 장어 정찬집입니다 맛이 얼마나 특별하길래 소문이 났는데 한번 돌아가볼게요 이랬지 이어져 오는 장어 요리 장어 유통업을 하신 시아버지와 장어 요리집을 하신 시어머니의 가업을 물려받았답니다 구이탕 전골까지 70년도 하고 가면 그 맛은 어떨까요? 아니 이게 무슨 장어 먹으러 왔는데 이게 무슨 장어 끓인구이구 장어 전골 파전골. 파전골. 파가 어디 있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 이 안에? 아, 그래요? 좋은데? 이거 장어 비린내가 또 안 난다. 파김치에 우러난. 그러니까 장어의 냄새를 확 잡았는데. 저 장어집 가서 장어를 안 먹어봤어요. 거의 부위만 먹었죠? 네.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하셔서 아주 맛있네요. 이제 남부 지방에 아무래도 장어 간장 소스를 기본 베이스로 한 구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술 안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요리가 없을까 생각을 해서 남부 지방이 조금 매콤하고 국물이 있고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제가 술은 못 먹지만 한번 파. 이걸 개발하셨구나. 네, 파김치를 좀 묵은 파김치 가지고 비린맛도 잡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묵은 파김치 장어 전골. 네, 맞습니다. 이야, 이거 보글보글러 냄새만 이렇게 맡아도 아, 거기다 김치가 들어가니까 또. 네, 파김치가 들어가니까. 파김치 들어가니까. 묵은 파김치입니다. 이게 새콤하면서도 아주 비린맛을 싹 잡아주면 돼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이야, 그런 노하우가 있네. 이걸 누가 개발하셨어요? 제가 개발했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기 좋겠는데. 네, 김치도 제가 다 담고 이제 기본 베이스 양념을 제가 다 만들어서 합니다. 양념도 직접. 네, 다 만들고. 장어 유통업을 하는 남편이 공수해온 질 좋은 장어와 아내의 특제 양념이 만나 완성된 장어군. 이야, 이것도 아주. 쫀득쫀득하셔. 응. 식감이. 네. 그 살 그대로 맛이 그냥 그대로 부절된 것 같아. 그렇죠. 네. 이야. 아무래도 저희가 부산이 일본이랑 가깝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양념구이로 해서 많이 드시는 편이고. 이거는 장어탕. 그러니까 추어탕이랑 비슷한데 이제 민물장어가 들어가는 거죠. 아, 말이 먹던 기억이 나. 아, 추어탕 비슷해. 그렇죠. 민물장어가 들어가는 거죠. 각종 야채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남부지 맛에는 산초가루를 좀 첨가해서 많이 드십니다. 약간 산초가 들어갔네요. 네. 저리 장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남부들은 되게 좋아해. 뭐 하여튼. 아, 예. 형이 비타민 A라고 들었어요. 비타민 A랑 비타민 E가 들어가고. 비타민 E. E랑. 그 다음 철분, 이제 칼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아. 예. 비타민 E 성분이 있어가지고. 또 오메가3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맞아, 오메가3 성분. 예.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이제 뮤신이나 콘드로이친 성분이 들어있어서 남성 정력에 좋고. 그렇죠. 비타민 A 성분이 있어서 이제 야맹증이라든지 아이들 성장 반륙이나. 네. 예. E.P.A 성분이나 이런 게 들어있어서 내 기능 발달에. 아이들 성장 발달에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꽤 뚫으시네요. 아. 그래가지고 자산어보에는 장어가 이제 설사를 오래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국 끓여서 죽으러 먹으면 그 설사를 멈춘다는. 아. 죽을 끓여 먹으면. 예. 적혀있습니다. 자산어보에. 자산어보에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제가 이제 어머님 때부터 이제 장어를 많이 봐오고. 예. 이제 이걸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즐길 수 있게끔.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장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책을 보고 좀 연구를 했습니다. 아주 연구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누가 장어 얘기하면은 쭉 장어를 한번 쭉 말씀드리는 거야. 예. 예. 맞습니다. 어디 가면 어디가 나쁘고. 예. 뭐 함께 먹으면 나쁘고. 완전히 뭐. 장어 박살이 뭐. 야. 요거는 요것도 그냥 별미인데. 진작에 직접 담근 파김치를 넣어 만든 장어 전골. 칼칼하고도 시원한 맛이 일품이라고요. 음. 엉. 입맛에는 쏙. 딱 맞아요. 사람 식감 있고 맛을 더 내기 위해서. 묵은 파김칠 집으로 간단히 전골은 이건 아주 명품인데요. 이거는 서울에서 직접 그냥 생장어를 구워먹지만 여기는 초벌구이를 해보니까 아주 맛이 참 좋습니다. 시어머니 노하우에다가 며느리의 정성과 아이디어가 더해진 2대 전통 장어여이 한상입니다. 다음으로 찾은 것은 내 손으로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공방입니다. 올 가을에는 가족과 아니면 지인들과 함께 아주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유리를 만든 공예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유리공예 괜찮죠? 한번 들어가볼게요. 유리공예 작품이라 과연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기자기한 소품부터 스탠드까지 이 모든 걸 유리로 만든답니다. 뭐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저희 스탠드글라스 공방은 지금 뒤에 보시면 알록달록한 판유리가 있는데 판유리를 잘라서 납땜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방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만들어보실 거는 이런 키링 만들어보실 거예요. 열차고리? 오늘 귀엽게 이렇게 이런 거 쉽다. 이런 거 그냥 이런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쉬운 편이죠. 되게 작고 귀엽고 그래요. 유리판을 잘라 만드는 공예품 먼저 연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롤러가 있어요. 롤러를 금 앞에다 대고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리가 난다. 맞아요. 찌지직 소리가 났죠. 그 소리가 나면 유리에 금이 되게 잘 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넓적한 플라이어, 좁은 플라이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럼 넓은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금을 끄어놓은 중간에 플라이어를 딱 중간에 두고 살짝만 톡 눌러도 유리가 잘려요. 너무 신기하죠? 직선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한번 잘라볼게요. 밑그림대로 쭉 자른 후에 러닝프라이어로 똑하고 떼어내는 작업 어렵게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렇죠. 짧게 잘랐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깨져가지고 두 손을 해야죠. 뒤로 딱 깨져요. 저는 일단 깨서져도 저희가 글라인더라는 작업이 있어요. 예쁘게 갈아내는 작업. 가른다? 네, 갈아내요. 그래서 충분히 괜찮습니다. 우리가 유리 연습은 다 했고, 자른 연습은 다 했고 이제 예쁜 유리들을 한번 골라볼 거예요. 유리를? 네. 한번 골라보러 갈까요? 무늬를 짜맞춘 색유리판입니다.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펄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펄 유리도 있어요. 유리가 되게 다양해요. 유리판을 자르고 떼어내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오로지 이 작업에만 몰두하게 되더군요. 유리판을 자르고 떼어내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오로지 이 작업에만 몰두하게 되더군요. 이렇게 자르셨어요. 이 정도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너무 거칠어서. 원래 유리는 거칠게 잘립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잘 다듬어야 되겠죠? 그렇죠. 해보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체험해볼 수 있고 애기들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도 않고 선생님이 하라는 지시대로 따라서 하면 절대로 위험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어른들은 좀 군두다 이거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공예는 원래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빨리빨리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 이제 그라인더를 이용해가지고 유리 조각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맞축. 이런 식으로. 한 번 주세요. 네. 그러면 가는 게 끝입니다. 가는 건 끝이고. 네. 여기다가 이제 납땜. 응. 납땜을 하기 전에 우리가 동테이프 작업이라는 걸 할 건데. 동성분이 들어간 테이프로 테두리를 감싸주고요. 두 개의 유리 조각을 붙이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작업이지요. 이걸 해야만 납땜을 할 수 있대요. 이제 납땜을. 납땜을 한다고. 네. 동테이프를 붙인 이유는 유리 위에는 납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테이프를 붙인 위에 납땜을 해서 붙이게 되는 거죠. 잘 붙인다. 네. 잘 바른 동테이프 위로 납땜 작업을 합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나도 뭐 하여튼 한 몫을 했잖아요. 아까 동테이프를 붙이기도 하고. 이거 내가 디자인해서 자르기도 하고. 납땜만 내가 안 했는데. 아무튼 멋있는데요. 하나의 작품이 딱 나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한번 해서 성취를 느끼면 다시 한번 성취감을 느끼려고 자주 올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양한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욕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욕심이 생기네. 어. 올가을에 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리공예 작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전쟁의 아픔과 피난민의 애완이 소린 부산 동구입니다. 이곳에 아주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 같아. 이곳. 이곳. 어. 이게 동네 올라가는 계단인 모양인데. 근데 이건 뭐야. 이 곳곳에 명란에 형상화를 시켜서 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동구초량 등 이바구길에 생긴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 봤어요. 3남매 세계관 스토리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먹는 명란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명란을 지금 현재까지 내려와서 먹게 됐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명란을 소재로 한 캐릭터가 이를 활용한 관광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명란을 색깔도 명란을 그리고 의미하는 그런 붉은 색깔을 만들어요. 이것도 명란 색깔이 다양하죠. 이런 색깔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있고. 이 부산의 동구초량동 쪽이 명란이 아주 유명한 모양이에요. 난 왜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저 밖에 나가면 한번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부산 동구와 명란.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는 걸까요. 명란을 형상화시켜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명란하고 관계된 건물인 모양이다.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뭐하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명란 브랜드 연구소는 명란 콘텐츠를 집약해서 담은 동구의 관광 시설로 작년 11월 26일에 개소하였고요. 여기는 동구초량 이바국길 관광 코스 중 하나인 시설로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명란을 소재로 한 기념품, 전시관 등 콘텐츠를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900년대 명태를 임시 보관하는 부산 최초의 건대집 물류창고가 이곳 철양동에 있었대요. 여기에서 발상을 했다는 발상이에요? 네. 발상지가 여기인가? 네. 명태를 임시 보관 창고인 남성 창고에 보관할 때 이제 옆에 시장에서 전통 초량 시장에서 명태 부산물들을 팔 때 그때 이제 명란젓을 많이 판매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인이 먹고 나중에 광복 후에도 일본에서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명란젓 회사를 크게 키우면서 이제 명란젓이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00년대 동구 역사를 알 수 있는 공간이죠. 명란 브랜드 연구소야. 이곳에서는 아주 다양한 명란 요리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동구의 숨은 명란 이야기를 보다 친숙하게 전하기 위해서죠. 여기 각종 음료들과 명란이 들어간 요리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란 요리? 네. 여기서 그럼 직접 적석에서 요리하는 거죠? 네. 저희 셰프님께서 명란이 들어간 요리를 직접 직접 만들어주십니다. 명란을 좋아하거든요. 집에서도 계속 자주 먹어요. 서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쪄서 먹고 음식을, 요리 많이 하죠. 오래전부터 누구든지 명란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명란 샐러드와 명란 토마토 파스타. 저렴한 가격으로 명란 요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와, 저 앞에는 부산역이 바라보이고. 저쪽에는 여객선 터미널이 있고요. 비유가 아직 끝내죠, 여기. 지대가 높아서 그래서. 그게 좀 하나의 의미지. 비유는 끝내죠. 명란을 이용해서 만든 파스타. 명란 토마토 파스타부터 한입 먹어봅니다. 수비수비수. 수비수비수 수비수 수비수 수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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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다른 맛이에요. 음? 원래 명란 자체가 짜잖아요. 여기 들어가니까 희석이 돼가지고. 짠 맛은 별로 없고. 면 자체가 식감이 좋은데요. 명란과 토마토 소스가 만나니까 감칠맛이 배가 되네. 특유. 특유의 명란맛. 여기다가 야채와 함께. 이게 별미예요. 별미. 명란 자체가 매력덩어리야 이게. 역사도 만날 수 있고. 명란으로 만든 음식도 골목으로 맛볼 수 있고. 제가 지금 보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만. 다양해요. 여러 가지 음식이 많아. 명란으로 만든. 시청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동고초량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또 있지요. 돼지 불백입니다. 여기 뭐 부산은 하나 소문나면. 저기 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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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백. 아주 나란히 불백 불백 붙였어요. 어? 전국에서 입소문 난 맛집들이 다 여기. 계속 한번 모여있는 것 같아. 이게 뭔지 한번. 이 집이 모양인데. 먼저 가서 맛 좀 볼까요? 뭐가 이렇게 소문났는지. 이거 안 먹고 가면 우나마나 하니까 맛을 보고 가야죠. 초량의 명물 음식. 초벌한 돼지고기에다가 매콤한 양념과 채소를 넣어가지고 볶아내는 초량식 불고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얼굴이 참 고급시다. 야 이 동네가. 굴백 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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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2층으로 가시나요? 굴백 골목이에요. 놀랬어 내가. 근데 왜 이 동네가 그렇게 소문나세요? 글쎄 싸고 맛있으니까 소문난 거 아니겠습니까? 싸고 맛있다. 무슨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본인 어디 생각하세요? 뭐 아무리 비법이니 이렇게. 그렇게 식당 주인들이 얘기를 해도 좋은 재료를 쓰면. 좋은 재료. 그렇죠. 음식은 다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재료. 양념은 아끼지 않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랜 경험을 보니까. 엄마 손맛이야. 만드는 사람의 손맛이 어떻게 물더라도 이게 손맛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 또 이제 음식에 대해서 정직하면 있잖아요. 정직해야 된다. 네. 재료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피사도 저희 이렇게 메뉴판에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 돼지고기도 수입산이야. 국내산이야. 아무리 올라도. 국내산이다. 네. 그런 어떤 재료부터 최고로. 사람들은 입맛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저는 딱 이 집에 많이 가는 이유. 대개 음식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고복으로 떴어요? 그런데 오늘 밥을 좀 적게 떴는데 연세가 있다고. 일부러 많이 뜬 거예요? 아니요. 적게 떴다고. 젊은 사람들 오면 이만큼 더 올라가죠. 이렇게 이 정도로? 먹고도 더 드십니다. 와. 사람들이. 아마 우리 집에는 밥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하지만 인신이 넉넉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인신이 많은 거는. 장사 시작은 이제 얼마나 됐죠? 17년, 18년 차? 아, 오래됐지. 20년이 많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아, 오래되신 거예요. 뭐 오래됐습니까? 그래도 17년이 꽤 오래됐지 뭐. 내면 20년인데. 그런가요? 아, 그럼요. 어? 이건 또 뭐예요? 아니. 이건 오뎅이야. 오뎅탕. 부산 오뎅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탕이죠. 이래갖고 이제 또 밥하고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손님들이 주로 오시면 한 가지 메뉴에다 섞어서 많이 나가죠. 그러면 밥 먹기도 좋으니까 이 국물 저 국물 이래. 사장님이 인상 보니까 손님이 많이 올 수밖에 없네. 사람이 얼 표정 보면 알잖아요. 손님들 오면 서비스도 있고 그런데. 오고 사람이 오거나 말거나.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뭐 이거는. 아, 가야 되겠다. 이심이 서비스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니고. 내 가족같이. 친절하게. 이 음식이라는 게 서비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고. 네. 맛으로 뭐 잘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푸짐하게 많이 드리고. 맛을 좌우하는 거는 오로지 좋은 재료와 정성뿐이라는 주인장의 음식 철학. 저렴한 값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한 백반 한 상은 줄인 배는 물론이고 먹는 이의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현지 와서 먹는 거하고. 서울에서 먹는 거하고 또 맛이. 맛이 없는 게 없네. 아, 철양동에 있는 불백집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음식이 다 맛있어요. 이 오뎅뿐이 아니라 서비스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이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 같아요. 아주 허하게 먹네요. 이 초량이 오시면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거 같아요. 후회 안 오실 거 같아요. 다 맛있어. 아주 좋은데요. 일단은 밥이 고봉이야. 고봉. 이런 밥 두 그릇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 그릇에 먹거든요. 음. 주인장의 넉넉한 인심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향한 길. 동부 한복거리 앞에 위치한 부산 진성 한복 문화관이에요. 부산 진성 한복 문화관이네. 역사 문화에 대해서 바로 알기도 하는 모양인데.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모양이에요. 시대별 의복과 장신구. 관련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저희 동네가 한강이남에 부산 진성 현황하고 3대 시장이었는데 예전부터 한복 산업이 유명했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한복을 찾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도지재생 사업을 하면서 문화관을 지어서 7월 27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이렇게 전통 복장에 대한 미디어 교육. 그다음에 오늘 시대별로 터치를 하면 이 복장에 대한 개학 이후에 여러 복식 학생들을 소개해서 나오는 거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곳이고요. 다양한 한복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임금님이 입던 정복, 곤용포를 입어봤어요. 아주 가벼이 새롭더군요. 곤용포를 착업 찍을 때 동전 안에서 대신 오고 정승만 해봤지 왕하고 세자 역할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그냥 구경만 해봤지 입어보진 않았다.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 생전에 곤용포 세자에 입는 복장을 한번 해본 겁니다. 3층에는 조선시대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일복을 재현해 두었는데요. 이 작품은 당이와 슬한치마라고 합니다. 당이와 슬한치마는 대체로 공주들이 왕실에서 공주들이 입는 예복으로 소래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래복, 연복. 혼사 때나 입는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도 입는 거예요? 소래복 이럴 때 작은 행사라든지 대래가 아니라 소래. 소래복으로 입고 평상복으로 입고 평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고 여기는 왕의 상복 상복이라고 하는데 진무복을 말하는 거죠. 진무복. 저거는 왕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왕비 영친왕비의 홍은삼을 본인이 직접 고정해서 제작 영친왕비 홍은삼 홍은삼 참 이거 그럼 이게 그 시절 옷은 아니죠? 그냥 이거는 고공박물관에 유물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고정을 해서 고증해서 그렇게 해서 재질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정말 제대로 갖춘다고 갖춰서 그렇게 제작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 문화관에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제작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네. 아 그러세요. 이거 참 복잡 단원한 걸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드셨어. 우리의 얼과 정신이 담긴 전통의상 한복. 한복에 깃든 정서와 역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느껴지더군요. 선생님. 여기가 기화가 있고 대나무가 있고 소나무 풍경이 있어서 여기도 포토존인데 네. 찍으시면 사진이 잘 나옵니다. 아 그래요. 위험있게 한번 도장 취해주시죠. 위험이 있는 역할을 안 해봐가지고 손을 뒤로 지우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임금들이 되니까 쟤도 잘 뒷짐 지는 거죠. 부산 진성을 지청해두고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한복 문화관에서는 일반인도 와서 관람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한테도 공개해서 누구든지 오시면 이렇게 한복을 체험하고 또 사인도 찍고 네. 사인도 찍고 야외에서 멋진 포즈로 기념해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체험이 되겠어요. 특히 혼사를 앞둔 가족들 이런 남녀 청춘 남녀들이 한복을 입는데 제대로 못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건 물론 한복 거시는 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녀가시면 오래오래 교육이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체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런 기억이 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한복 체험관 바로 옆에 부산 진성이 있습니다. 조선 태종 7년 우리나라의 동남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서군사령부가 주둔하던 군사동 요충지인데요. 이곳에 담긴 이 아픈 역사를 들여다봅니다. 호건하는 건가요? 충청하는 건가요? 이게 성문 같은데 이게 어떤 곳이에요? 네. 이곳은 임진왜련이 끝나고 후기 부산 진성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보통 성의 정문은 동문이나 남문인데 그렇죠. 이건 부산 진성의 서문 굽루관이 정문이었습니다. 이 성의 위치가 동쪽과 남쪽은 바다에 접혀있고 북쪽은 바로 뒤가 산이었기 때문에 출입할 수 있는 주출입문이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이 이제 주출입문이고요. 그 부산 진성의 정문으로 해서 도선통신사나 서울에서 사신들이 오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서문을 통해서? 네. 여기에 이제 부산 진 첨사가 주둔하면서 이것을 다스렸죠. 행정과 군사의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1974년에 여기서 복원을 했는데 1984년에 불이 화재가 났습니다. 오, 그래요? 불이 난 거네. 네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복원을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옛날 사진하고 비교하면 조금 복원 형태가 완벽하게 고정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선과 일본을 연결하는 관문이었던 부산. 조선시대 남쪽의 국경과 같았던 부산 진성은 임진왜란의 첫 격전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돌은 일반 비석이라고 하지 않고 우주석이라고 해서 모퉁이 우자, 기둥주자 모퉁이에 세운 돌인데 이 돌의 의미는 남, 요, 인, 후 인후는 이제 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요충지로서 목과 같은 곳이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고 저쪽에는 이제 서문세약 서문이 이문인데 이문은 세약이 자물쇠라는 뜻이거든요. 남쪽에 요충지로서 목과 같이 중요한 곳이고 이곳이 서문인데 뚫리면 전국토가 유린당한다. 임진열한테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이곳은 구방산 진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뚫리면 안 된다. 네네. 그런 교훈으로서 우주석을 세워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임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신년 여름에 이걸 세웠거든요. 그 임신년은 임진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첫 임신년이 1632년 그러면 이 돌은 임신년이 끝나고 바로 1632년에 세운 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상님들이 이렇게 교훈을 남겼는데 280년 후에 다시 일본의 대신약을 받아서 36명의 식민이를 당했죠. 저희는 항상 여기서 올 때마다 이 조상님들이 남긴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아이들이 오면 여기에 대한 사연을 꼭 얘기해주고 자들 유방용품을 강요합니다. 네네네네. 정발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결사항전에 나섰지만 끝내 함락되고야 말았던 부산 진성.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선열들과 조선 수군의 500년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기억을 품은 또 다른 곳 동구 정산입니다. 부산이라는 지명을 이곳 정산에서 따왔다고 해요. 정산 전망대 네. 부산항을 전부 조망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이런 성의 없었겠죠. 전망대가 요즘 근래에 만든 거겠죠. 요건 근래에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시민들을 위해서. 네. 이게 1643년 신유 선생님이 일본의 통신사 종사관으로 가시면서 남긴 시가 산세아여부 산세가 다마와 같고 성문 임수계 성문이 바로 바다에 열렸네 그 다음에 형성 태종대 네. 네. 경치는 태종대가 뛰어남 뭐 이런 시를 이제 여기서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시를 이제 남긴 곳이죠. 여기 산이 특이한게 그 좌우로 어디에도 산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좌우 산 단위평부까지 둘러져 있네요. 네. 저기 이제 수정산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기 동매라고 하죠. 네. 네. 동매 이 곡에 의해서 넘어가는 하나의 보물이 그래서 이제 이 산이 이제 동국여지승남에도 보면 산세가 이제 가마와 같고 그 밑이 산세와 같다 부산이고 그 밑이 부산포이다. 그렇게 이제 동국여지승남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가마 부자를 써서 부산이다. 그전에는 부자 부자도 같이 쓰고 그랬었는데 그 후 1481년 이후에는 이제 가마 부자를 써서 어느 날까지 이제 부산으로 그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외송도 있고 도심지에서 전투도 했고 도심지에 이런 성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교육적인 가치가 충분히 많고 네. 우리는 흐르는 역사 위로 부지런한 삶을 일고 갑니다. 그러다 지칠 때면은 잠시 쉬어갈까요? 자연과 역사를 품은 부산에서요. 부산은 참 다채로운 도시 같습니다. 테마기행 길 부산편이 있는데 어떻게 잘 보셨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굽이진 길에 역사가 있고 삶의 역사이고 있고 또 우리 인간의 삶이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연이 있는 도시 어떻게 몸과 마음이 피곤하실 텐데 이 테마기행 길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되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 집으로 가야지 부산역까지 가야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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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